인장에 돌입해지고 실험을 보여주면서 박동철과 이장수입니다. 연파를 보여줬던 이상수였는데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번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습니다. 지치면 안되는데요. 지치면 안되는데요. 화면별로는 기간으로 확인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스토로다 때문에 마스크린도 착용하고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. 기계가 출력합니다. 전원을 한번 강하게 부르죠. 스토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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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치면 안되고 있습니다. 천천히 노리고 있습니다. 스토로다. 아아악!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선수가 어떤 선수일지 집중, 집중 너무 돌아다니는 이상입니다 네 네 집중해서 참석하면 계묵 경력을 쓰레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송 2. 3. 3, 2. 4. 4. 4. 5. 6. 7. 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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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을 해야 되는데요. 예. 아, 이 결정이 여기 없을 텐데. 승진합니다. 점까지 연결시키는 테크업, 고음차. 이 경기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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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사람은 마사크를 보고 있습니다. 이거 조심히 좋군요. 예. 어떤 점수로 팝을 느낄 수 있어요? 느낄 수 있어요? 그 사람은 전혀 기적들이요? 기색을 한 번. 예. Depth is hot. 그렇죠. hold, 실수 Ave k 허리를 노려봅니다. . . . . . . . . . 오늘 대회에서 이 가장 아직 승부를 가리지 못할 2명의 선수 박동철 결국엔 이승시 선수 손목으로 승리를 받았습니다